이거랑 이거랑 여러분 짜잔 오늘 옷이랑 이런거 요번주에 잔뜩 샀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까보려고요 오늘 사왔던 거랑 그리고 요번에 구매했던 것들 또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것들도 잔뜩 와가지고 제가 원래 생일선물로 요번에 옷을 다 받았거든요 옷을 요새 통 안사가지고 그냥 옷으로 다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일선물 겸 요번에 쇼핑했던 것들 한번 까볼게요 언박싱 짜잔 일단 첫번째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원래는 케이트 파운데이션을 계속 써서 왔었는데 겨울에는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요거를 샀어요 이게 되게 약간 꿀광? 되게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커버도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잡티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더 그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사봐서 지금 한 번 발랐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발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발라보고 조금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많이 안 발라도 그리고 커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좀 겨울에는 한동안은 요걸 쓸 것 같습니다 에스쁘안 거 일단은 짜잔 짜잔 블라우스 샀어요 요거는 얼마에 샀냐면 어 25,800원 25,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여기도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도 약간 세라복 같은 느낌으로 옆에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귀여운 거를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짜잔 요런 느낌 이건 전에 샀던 치마인데 요거랑 같이 입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등에 그리고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완전 마음에 든다 짠 요런 느낌으로 입을 거고요 그 다음은 요런 자켓 자켓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투위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8만? 8만 얼마 정도? 8만 정도 가격대였던 거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완전 되게 약간 쥐포색? 쥐 색깔 같은 느낌이고 뭔가 핏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깨도 되게 넓고 약간 아빠 양복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자 한번 입어볼게요 나도 원래 펄 이렇게 하게 되네 완전 마음에 들어 드럭이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길이도 엉덩이 딱 가릴 정도의 길이라서 여기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예쁜 거 같아요 물론 주머니에는 손은 안 넣었겠지만 하여튼 주머니 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데 자 그 다음은 짜잔 요것도 요거는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거예요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아우터인데 69,000원인가? 그랬는데 39,000원으로 세일을 하길래 후딱 찝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에 패치가 그 스카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뒤에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마크가 근데 이제 까만색이니까 저는 원래 이런 마크가 좀 크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까만색이라서 그렇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짠 요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요렇게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이렇게 턱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턱이 닿아요 그리고 화장이 묻을 거 같아서 조금 요 목부분은 살짝 불편한 거 같은데 소면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약간 저 이렇게 벙벙한 핏을 좋아하거든요 어우 더워 되게 덥다 자 그리고 또 또 산 거 저거 다 이렇게 까봐야 되나 그냥? 짜잔 어 이거 왠지 하얀색 저거에다 입고 싶은데 요거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다 같이 샀던 거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조거팬츠 입니다 뭔가 되게 까맣네 완전 모자도 까맣고 위에 또리도 까맣는데 짠 보이시죠 여러분 뭔가 핏 되게 이쁘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 원래 조거팬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종아리 쪽에 끈 같은 게 달려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주머니도 달렸지만 물론 뭐 여기다가 주머니 뭐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찐 여기 골든 소재라서 되게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또 바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완전 좀 약간 타이트한 느낌? 완전 타이트까진 아닌데 좀 면바지 느낌 이렇게 사봤어요 제가 요런 바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바지를 잘 안 입었었는데 요새는 좀 바지가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바지를 많이 입고 있어요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29,900원 그리고 이 바지가 되게 이렇게 약간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좀 겨울에 입기는 좀 얇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뭐 스타킹을 신고 입는다던지 아니면 내복이라도 입는다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잘 산 것 같아 자 이제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건 끄시고 요거 미소에서 샀던 옷이 있어요 짜잔 패딩 쇼패딩을 샀어요 짠 짠 뭐지? 되게 마음에 드는데? 왜 웃겨 보이지? 왜? 요런 느낌 요거가 이렇게 깃이 살아있어요 요거가 이렇게 깃이 살아있어요 되게 빵빵하고 소매도 저는 소매가 좀 짧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팔이 좀 긴 편인데 그래가지고 소매가 손등까지는 덮이는 그런 정도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딱 그런 정도에요 완전 마음에 쎄고 오케이 아 귀엽다 근데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때가 좀 안타게 잘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짜잔 이거는 커버낫에서 사실 이건 제 건 아니고 이거 그 루오님꺼 남자친구 옷을 하나 샀어요 겨울옷이 좀 워낙 없는 편이라서 지금은 루오님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입어보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옷과는 거 베이지네 완전 짠 아마 이게 가격이 11만원? 이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짜잔 요런 느낌 되게 양털 제재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커버낫이라고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뭐지? 리버시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라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헐 좀 작을 것 같은데? 나한테도 이렇게 우와 내가 입고 싶은데 이거 이거 특이하게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열려면 특이하다 아래에서 위로 열어야 돼요 주머니 이런 느낌? 여기 이제 옆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조금 쪼그라들게 해주는 것 같은데? 소매도 근데 이제 루오님이랑 저랑 사실은 저는 워낙에 또 옷을 박시하게 입고 루오님은 그렇게 박시하게 입진 않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긴 하네요 좀 더 큰 걸 살걸 살걸 그랬나? 약간 걱정된다 이거 헐 뒤가 더 예뻐 짠 여긴 또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고 모자를 썼지만 모자를 써주려면 모자를 써주려면 모자를 써주려면 이런 느낌? 와 이거 진짜 귀엽다 헐 헐 나도 살거면 됐나? 헐 너무 귀여운데? 여기 일단 이거 재질은 되게 부드럽고 색깔도 이쁜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블랙업에서 옷을 또 잔뜩 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치마 이 치마는 완전히 약간 어머 되게 짧아 제가 요새 이런 미니스커트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치마 너무 짧잖아 일단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M 사이즈거든요 짠 야 너무하다 보이세요 여러분?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제가 이거 M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S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짧은 치마를 진짜 안 입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카키색 치마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약간 밀리터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짧아요 안 입지도 못할 것 같고 좀 타이트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가끔 오버리싹스 신고 싶을 때 그럴 때나 가끔 입어야겠어요 오늘 너무 짧아 나 옛날에 진짜 이런 치마 되게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어떻게 입고 다녔지? 이거는 사실 좀 불안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잘 안 입게 되긴 할 것 같아요 요새 또 미니스커트 잘 안 입어서 하여튼 이쁘긴 하다 색깔은 이쁘네 여기 이런 수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씨 M로 할 걸 그랬네 바꾸긴 귀찮으니까 일단은 맞기도 하니까 입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상품은 이번엔 트임스커트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런 느낌 여기서 약간 정강이 중간 정도까지 오고 뭔가 괜찮긴 한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있죠 앞모습 앞모습에 여기 이 트림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?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느낌?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거 M사이즈로 샀는데 허리는 되게 편하고 이렇게 다리 쭉쭉 뻗었을 때 그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치마로서, 옷 자체로서는 되게 괜찮네 뒤에도 트임이 있고 예쁘긴 하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거는 맨투맨 맨투맨도 할게요 짠 이거는 제가 맨투맨이 좀 약간 다 튀는 색상? 이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베이직한 느낌으로 베이지색을 한번 사봤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꽃핀 너무 귀여워요 이거 귀엽다 이거 되게 치마만 입어도 되게 귀여운데 이거 짠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면이 근데 되게 얇긴 하거든요 근데 얇은데 박시해서 속에다가 받쳐서 입고서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그냥 뭐뭐? 티셔츠! 티셔츠를 좀 샀으니까 이것도 입어볼게요 짠 뭔가 여기다가 손 넣을 수 있는 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입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손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다음에 일단 천 재질이 완전 완전 보들보들하고 좀 도톰해가지고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목을 원래 저는 이거 약간 반폴라 느낌으로 샀는데 근데 제가 목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또 스몰 번도 입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반폴라 느낌은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완전 좀 목티 같은 느낌?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접어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귀엽다 되게 귀엽네 이거 티셔츠 되게 잘 샀다 이걸로 해서 까만색도 하나 더 샀어요 색깔 별로 이거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거 이거 베스트 짜잔 뭔가 교복 같은 느낌의 좀 조끼 니트 조끼를 샀습니다 네이비색인데 되게 거의 검은색 같은 느낌이네 약간 이런 느낌?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뭔가 까슬까슬하게 걸리는 것도 없고 어깨 라인도 얘가 선이 되게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라인이 빳빳하게 서 있으면 어깨가 또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별론데 얘는 이렇게 어깨 라인 맞춰서 잘 따라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도 귀엽고 그리고 라인용 브이넥 완전 이렇게 착하고 브이넥은 칼같은 브이넥 아니고 약간 동그랗게 떨어지는 브이넥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어 완전 귀엽다 빡시한데 완전 약간 어려 보이고 싶을 때 그때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완전 오버핏 오버핏 셔츠를 샀습니다 짠 음 뭔가 솔직히 말하면 이 천 있죠 천은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재질은 아니긴 한데 너무 뻣뻣해요 느낌이 근데 핏은 또 되게 이쁘 것 같긴 해요 이게 카키색이거든요 카키색 색은 진짜 이쁘다 뭐 속에다가 받쳐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짠 흐흫 그리고 이제 여기 엉덩이 엉덩이보다 허벅지 반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앞에가 조금 더 짧은 것 같긴 한데 앞에도 되게 길어요 귀여워 이쁜데?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거는 이제 반 스타킹 여기 종아리까지 오는 스타킹인데 이거는 뭐 지금 굳이 까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남자친구 옷까지 한번 입어봤는데 이번에 쇼핑은 한 개만 빼면 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블랙업에서 산 저 치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하나 반품하자고 반품을 하자니 아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저거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